보살의 제일 임무는 내 기분 관리하기에요. 남의 기분이 아니라. 내 기분을 계속 좋게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몰라 괜찮아. 언제 쓰시겠어요? 그때 써야지. 내 기분을 내가 계속 돌려놓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분이 안 좋으면 분명히 옆 사람한테 화내게 돼 있어요. 아이고 내가 화를 내버렸네. 아니에요. 늘 그렇게 사셨어요. 새삼스럽게 왜 늘 새롭게 놀래시는 버릇들이 있어요. 처음 겪은 일이냐. 인생에서. 본인을 되게 성자로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지? 아니에요. 그건 수성이고 그런 분이에요. 가끔 기특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끔 기특할 때를 나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나는 이런 존재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평균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치를 높이려면 계속 그렇게 자기 기분을 계속 관리하고 계셔야 돼요. 보살인데 인상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럼 옆사람도 같이 기분 나빠지죠. 그럼 이게 벌써 자해해타잖아요. 어떻게 이게 보살도예요? 자해해타가 일어났는데. 그런 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사무실 가면 사무실 문 열기가 싫은 분 있어요. 문 열면 그분 봐야 되는데 그분이 인상이 오늘 딱 안 좋다. 그러면 오늘 하루 안 좋은 거예요. 사무실 분위기 다 안 좋아요. 남들도 괜히 조심하고 큰 소리내서 못 듣게 되고 이제 그 사람 맞추느라고 그럼 이게 말 한마디도 안 했죠. 그럼 그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나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너희 생각해서 나 화나는 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미 그 방은 완전히 폭파됐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걸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모른다니까요. 주변에서도 말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신호를 서로 주고받아요. 그래서 주고받되 자기가 먼저 잘해야 됩니다. 내 거 내가 먼저 챙겨야 돼요. 내 기분 계속 풀어놓으라고요. 얼어붙을만 하면 몰라 괜찮아 해서 풀어야 돼요. 녹여놔야 돼요. 계속 녹여놀 책임을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아니 우주에서 여러분의 중생심 누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의 카르마 누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걸 안 챙겨놓고 남의 거 카르마를 막 도와주겠다고 하면 그 보살이 보살도를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는 보살이죠. 다른 보살들이 그럴 거예요. 네 거나 풀으라고. 중생들도 그럴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너한테 이런 말 들으니까 더 불쾌하다고.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보살이라고 자기 생각했는데 남들은 쟤만 바뀌면 우리가 이제 우리 사무실이 나와질 거야. 했는데 자기는 자기가 보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가정에서도 참 나만큼만 하면 좋을 텐데 다른 가족들 입장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치가 제가 항상 얘기하자면 보살 또는 눈치다. 눈치가 빨라야 되냐. 하늘 눈치도 빨리 캐치해야 돼요. 아 눈치가 좀 이상하다. 그럼 빨리빨리 육바람이를 더 하고 이렇게 해야지. 또 주변 사람들 눈치가 이상하다. 빨리빨리 자기가 육바람이 먼저 다가가고 이게 자기 기분 관리가 보살해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일체의 심절하. 일체는 자기 마음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자기 마음의 VR만 보고 계시잖아요. 자기 마음의 VR이 지금 엉망이 돼가고 있고 왜곡돼가고 있는데 이걸 방치했다. 부정적이 돼가고 좌절이 기본 배경음악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방치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중생을 구제하냐고요. 여러분 시각이 이미 왜곡돼 버렸는데 여러분 눈에 안 된 보인 사람이 더 보살일 수가 있고요. 이미 왜곡돼 버리고 나면 여러분이 제일 문제가 돼 버려요. 문제화가 돼 버려요. 우주에서. 계속 맑은 마음 정확한 잣대 내가 14조의 진리의 잣대를 정확히 알고 있나? 내비게이션 정확한가? 나는 깨어있나? 내 마음은 지금 애거로부터 좀 초연해 있나를 꼭 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신성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 남의 잘못 여러분 기분도 다 풀 수 있어요.